안녕하세요! 여러분들은 몇몇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! 5분 지났어요 1분이 더 큰 장면에 다른게 잘 기억나요 이제 사람을 먹으면 2분이 더 많은 장면이 뭐지 2분이 더 맛있게 먹을때 2분이 더 맛있었어요 3분이 더 맛있었어요 1분이 더 맛있었어요 3분이 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